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승리의 정점인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 사연 자체는 별거 아닌데 정말 대단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저희 남편 욕좀 해줘요. 어? 보니까 아줌마 니가 미쳤는데요? 어? 역시 그럴줄 알았어. 제 편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뭐? 남편아 얼른 도망가라. 원제.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인데 올려보라고 해서 올립니다. 이 일로 남편이랑 좀 싸웠고요. 또 남편이 먼저 올려보라고 해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좋은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 욕좀 해달라고요. 아래 사진에서 노란색이 아내인 저입니다. 사진은 밑에 있어요. 남편이 평소 그래요. 제가 물어보는 말에는 대답을 잘 안하고 본인 말만 하는 것 때문에 전에도 많이 싸우긴 했는데 오늘 또 그래.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하고 지가 할 말만 해서 PTSD가 오는 것처럼 머리가 핀 돌고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진정을 하면서 대꾸를 했던 건데 오히려 이런 제가 더 이해가 안 된다며 남들한테 한번 물어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설명을 제대로 해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고요. 아내인 저는 내가 그걸 이해를 했는지 물어봤으면 그 질문에 응 아니 대답을 안하고 또다시 설명을 시작하는 게 나는 너무 싫다고 라는 입장입니다. 벌써 10년 넘게 이러고 사는데 사람이 지치네요. 이젠. 여하튼 남편 본인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며 화를 내는데요. 여기서 되레 더 화가 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대화 맨 앞전에 예적금 사진 다 보고 나서 제가 물어보는 걸로 시작을 해요. 사진 첨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신이 좀 사나울 텐데 그냥 부연 설명 없이 그대로 쭉 읽어 내려갈게요. 만기돼서 순천예금 다시 들었다고? 이자는 얼마인데? 그리고 이건 또 뭐야? 매달려는 거야? 지금까지 150을 냈다고? 613만원까지 적금을 할 수 있다고? 뭔 말을 하는 거야? 600만원이 원금이고 나머지는 이자야. 뭐? 613만원? 그게 12개월 채무고 600이고 이자가 13만원이지. 지금 150만원 들어갔고 순천예금은 따로야. 그러니까 50씩 내는 거냐고. 오. 그러니까. 아 됐고. 그건 이해했고. 새마을에 4천. 새마을에 천이 4월 만기고 500만원 내년이 만기야. 순천. 저기가 이율 더 높아? 3.9%야. 근데 그걸 하려면. 아 됐고. 500은 또 뭐야? 그게 지역사람 기부를 해야 돼서. 그건 우리 여행예금이고 놀러갈 거. 613만원 말고? 오. 그건 딴 거고. 총 2천 조금 넘어. 다 하면. 그러니까 다 해서 예적금. 아 그래? 예적금은 지금 2천6백 정도 돼. 2천6백 정도. 뭐? 아까는 다 하면 2천 넘는다며. 나머지는 적금 50만원이고 예금은 따로 있다는 거야? 그게 새마을로 농협 천이고 새마을은 오백 있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적금 다 해서 새마을 천만 원이고 오백만 원 있고 천오백이야. 2천6백 정도 끝. 맞지? 농협 오늘 든 거 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150만 원 적금이야. 예적금 다 해서 2천6백 끝. 또 있지. 아니야? 아씨 답답해. 그게 주택청약 800 있어. 와서 말해. 이게 끝이야. 여보. 지금 여보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청약은 어차피 가지고 가는 거고. 내가 예적금 다 해서 2천6백 맞냐고 하는데 그거 말고 예적금만. 예금만 2천6백이라고 하는. 대충 2천6백 있는 거 청약 빼고. 아 그니까 다 해서 2천6백이잖아 청약 빼고. 오 맞아. 정확히는 2천6백 50만 원. 아씨 답답해. 알았어. 오 그리고 출자금 대략 15만 원. 이건 새마을금구 예금 받으려면 넣어놔야 돼. 매년 5% 이자 나와. 어차피 예금 1년짜리 아니야? 최대 2천 가능한데 출자금은 다른 거라서 보호가 안 돼. 그냥 넣어놔야 돼. 15만 원. 그냥 없는 돈 생각하면 되지. 매년 2월 달에 찾을 수 있는 거거든. 출자금은 나도 알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좀 해. 다 1년짜리야. 1년짜리잖아. 아니 근데 뭘 또 매년 5%라고. 몇 년 할 것처럼 말을 하냐고. 아이씨 그건 출자금이라고. 출자금에 대한 이자금 5%라고? 어. 그래? 그게 새마을금구 배당이야. 알았어. 많이 넣으면 좋긴 한데 못 찾는 돈이 돼버리거든. 예금 빼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최소치만 출자금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새마을에 예금 다 빼면 출자금도 뺄 수 있지 않냐고. 못 빼. 그럼 언제 뺄 수 있는데. 매년 2월 3월 중에만 뺄 수 있어. 그러니까 예금이 3월 만기니까 그때 같이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래도 되지. 뒤에 돼 있습니다. 댓글 1번. 와 이 아줌마 성질말이 겁나 급하네. 좀 기다려요. 남편 말하고 있잖아. 저기요 아줌마. 타자 빨리 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아줌마가 하는 대화를 보면 네가 훨씬 더 그지같고 답답하다고. 남편 설명 잘하고 있는데 계속 말 끊고 또 말 끊고 또 말 끊고 만약 너랑 성격 완전 똑같은 남편을 만났다면 벌써 귀싸대기 한 서른대는 쳐맞았을 겁니다. 그럼 또 그때 뭐라고 씨부렁거릴지 되게 궁금하네요. 3번. 아니 미친. 저기요 말을 좀 끝까지 들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질문을 해대니까 말이 꼬이잖아. 4번. 남편 인내심 대단하다. 나 같으면 찾아가서 발로 찼다. 5번. 어? 남편은 잘하고 있는데 아줌마만 미친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걸 다 끊어내면서 질문하는 거 거지같아. 근데 이걸 또 안 때리고 그냥 참는다니. 남편이 보살이구만? 6번. 저기였으니 신뢰가 안된다면 혹시 최종학력이 뭘까요? 7번. 야 질문을 할 거면 질문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하라고 한 번에. 이런 님이랄 거 진짜 시원하고 싶네. 남자 이걸 참아? 대단하구만. 까이 까이 까이. 8번. 와씨 나는 여자인데도 있으니 면상 확 차버리고 싶다. 9번. 남편이 뭔 말만 시작하면 그 분도 바뀌기 전에 찌르고 있네. 거기다 앞 내용만 보고 엉뚱한 질문을 또 하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대답이 연속으로 나오게 되고 질문들이랑 답글이랑 당연히 뒤엉키는 거야. 그런데도 화 안내고 답변해주는 남편이 보살이네. 나 같으면 말 끊지 말라고 벌써 개지랄 여러 번 했다. 훅인데요. 사실 제가 이 훅이 없었으면 이 사연 안 가져오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봅시다.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나름 반성도 하고 대체적으로 맞는 말들 해주셔서 제 격한 감정은 좀 걷어내고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물론 아내인 제가 성격 급하게 몰아세우는 것도 맞고 남편 참을성이 맞는 사람이지만 설명도 너무 많은 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참을성 있게 해주는 거야 솔직히 정말 고마운 게 맞지만 이미 다 알고 이해를 한 부분을 굳이 또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내인 제 입장에서는 나도 바쁘고 할 일 많은데 이 인간 도대체 왜 저러나 왜 내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또 설명질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좀 몰아세운 것 같아요. 여하튼 결론은 저희 둘 다 독인 개기인이라는 여러 댓글들처럼 역시 저희 둘 다 반반씩 똑같이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많은 관심과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아니 도대체 둘 다 독인 개기인이라는 댓글이 여기 어디 있다는 거야 지금은 이거 내 눈골이 썩어가지고 나 혼자만 그걸 못 찾고 있는 건가 그런 거요? 2번 아니 끌끌끌 어처구니가 없네 이 아줌마 진짜 미친 건가 상대방이 하는 말은 끝까지 안 듣고 그냥 계속 중간에 다 끊고 닥다라는 본인이 문제라고 하는데 끝까지 꾸역꾸역 우리 둘 다 문제다 이러고 앉았네 끌 끌 끌 끌 끌 3번 후기글 겁나 웃기는구만 아니 지 잘못 지적한 게 여기 댓글 99.99%인데 무슨 반반 이지랄 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자빠졌어 어? 아니 도대체 여기 네 편 들어주는 사람이 어딨는데요? 야 남편 보고 있냐? 살 수 있겠냐고 당장 태어나 4번 어? 반반씩 둘 다 잘못이라 그랬다고? 아니 도대체 누가? 5번 야 이 여편네 하는 짓거리 보니까 주변에 친구 한 명도 없겠구만 6번 듣고 싶은 말이랑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간이었구나 그러니 대화가 하나도 안 통하지 후기 보고 확신했어 반상을 많이 했다는 사람이 남편 욕력이 하나도 없는데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면 정신 승리하는 거 정말 소름 돋는다 7번 뭐 남편 욕 여기 뭐 많아봤자 0.1% 될까 말까 아줌마 욕 99.9%인데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걸로 몰아가고 있네 미친 건가? 저기요 이혼 안 당하기 조심하세요 아줌마 8번 야 쓴이 너 혹시 사회생활 가능해요? 본인이 엄청 똑똑한 줄 착각하며 사는 것 같은데 너 그러다 이혼 당해요? 남편이 아무리 보살이라 해도 한계가 있다고 게다가 둘 다 잘못이 있다며 본인한테 많고 안 돼 하니 아니 지금 내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아우 됐다 그냥 이혼이나 당해라 그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성질 급한 거야 그 사람 타고난 천성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무도 지 편 안 들어주는데 자기 편 들어줘서 고맙다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대망상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이만큼 약간 남편 좀 그렇네 라고 한 걸 이만큼 키워가지고 아무튼 야 남편이 불쌍합니다 아무튼 뭐 어쩌겠어요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